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운을 맡기고 도전해야 할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온다고 했죠 그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주 오지 않죠 지금의 이 HLB 상황이 자주 오는 상황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HLB에 정말 사활이 걸린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무려 항암제 키트루다도 실패를 한 가난 부분에서 그것도 면역항암제 조합으로 해서 드디어 항암제가 탄생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죠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베팅을 끝까지 하느냐 못하느냐 본인의 결정입니다 상당히 지금 뭐 이런 저런 날파리들 많죠 공매도 세력들이 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무엇이 이렇쿵 저렇쿵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을 믿을 거냐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HLB 유상전자 정정웅씨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죠 내일 이제 발표가 있는데 정정원씨 오늘 나왔고 신주배정 기준일이 9월 20일에서 9월 28일로 딜레이가 좀 됐죠 이런 부분 정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어설픈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유증을 한다 과연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설픈 데이터 가지고 유증한다 그랬다 그러면 유증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증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대부분의 상당한 자금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리보세라닙을 지금 개발을 한 엘레바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엘레바 쪽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가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고 진정원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된다라는 확신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위아미든 또 다른 그런 리버컵률조합의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해서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정정을 하시오 하고 피드백이 왔었죠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최초 제출일이 8월 10일이죠 그리고 정정사항을 보시면 정정 주요사항 보고서 8월 16일 5기 정정 그래서 9월 7일 주요사항 보고서 유성적 일정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및 기재정정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및 기재정정 해서 이렇게 떴죠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운영자금이 80억 6,985만 그리고 채무상환자금이 48억 2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운영자금이 82억 천만 원 채무상환이 46억 8천만 원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 약간 조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 조정을 약간 미사조정을 해서 결국 타법인 정권치드 자금은 똑같습니다 2827억 2827억 여기에 이미노믹 부분하고 그리고 엘레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미노믹도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데이터 정리해 가지고 이제 곧 데이터 정리되면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겸호세포장 치료자 IT의 천 자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돈을 아주 큰 돈을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데이터를 최전방에서 접하는 사람이 진정한 회장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유상전자를 자신있게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데이터 자신있다 이거는 승인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죠 자 신주발행예정가는 발행예정가 34,050원 확정예정일이 2022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정정후를 보시면 34,050원 똑같고 확정예정일이 2022년 10월 28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주배정기준이 9월 20일에서 9월 28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정일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서는 11월 7일과 11월 8일 이틀 동안에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0월 31일, 11월 1일이었죠 그래서 조금 날짜가 바뀌었죠 그리고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이 9월 28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20일이나 남아있죠 데이터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는 상황이고 발표는 9월 10일날 진행하죠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 주가에 영향이 미치겠죠 지금 시간에서 HLB 제약 생명화 3개 다 3%대 상승하고 있죠 시간에도 아주 핫합니다 아주 강한 매수세가 예의되고 있죠 시간에서도 3% 정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7일 오늘 제출 예정인 정정증권 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제출을 했죠 지금 이제 이런 뭐 이거는 그냥 이 날짜 가격 부분에서 조금 정정이 필요했다 기재 오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된 부분이고 이제 내일 발표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전자보호까지 내면서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뭐 기관하고 의인 뭐 이렇게 판매 이거는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위메이드를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전에 한번 골파기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골파기 형태 위메이드 같은 경우 17%를 골파 버렸죠 여기 보면은 17% 18% 정도까지 골파고 그 다음에 적금에서 들어와서 마감했다가 여기도 공매도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 높게 시작해서 상한가 쳐버리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내일 오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시간을 보면 대강 좀 답이 나오죠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장중에는 조금 이리저리 많이 흔들어 됐죠 공매도들이 많이 흔들어 됐지만 시간을 보면은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지금 시간을 좀 보시면 자이첩이 시간 외에서 지금 계속 올라서고 있죠 46,600원을 시작해서 46,800원 47,500원 47,400원 47,500원 47,800원까지 올랐습니다 누적 15,272주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제 5시 13분인데 점진적으로 계속 밀어 올리고 있죠 계속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48,100원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 48,100원이면 3.4% 자 그리고 HLB 제약도 지금 계속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19,000원 18,950원 해서 지금 3.27% 상승한 수준에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생명과학도 시간에서 14,050원 그리고 14,000원 한번 찍었고 이제 시간의 타임도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 30 40 50 60 이렇게 남았죠 몇 타임 남지 않았다 자 그리고 지금 13,950원 수준에서 다음 타임을 기다리고 있죠 기대감이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누적 21,000주 정도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공시 이런 부분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격가지이죠 격가지 격가지고 지금 어디를 바라볼 때냐 내일 나올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은 상당히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시간에 가격에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감사합니다.